고구마가죽 고구마가죽입니다. 오래간만에 식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와서 영화 한편을 볼 예정입니다. 제목은 습니다. 도망가? 이건 뭐야 은정 교황구도 있어 으앙 영화는 너무 뒤에서 봐도 안되고 너무 가까이서 봐서도 안되는 것 같고 딱 중앙 그리고 중간쯤 중간 그 말인가 거기에서 보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금방 영화를 보고 또 내려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 합니다 1층 왔습니다 영화관은 NC 건물 지상 7층 이상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옛날에 애경 백화점 구 애경 백화점 건물 그대로 사용하는데 뭔가 디자인과 리모델링만 좀 한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모체는 나온다 이스크림 맞아요? 맛있겠다 아빠 이거 생이라고요? 응 원래 그렇게 해서 비비는거야 싹싹 비벼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비비는 거래니까 아 싹싹 비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있을 법한 일을 주변에 있는 연기파 배우들이 실감나게 또 현실감 넘치게 표현함으로써 그것들을 인간미가 넘치게 잘 표현했다라는 정도? 글쎄요 한번 영화를 직접적으로 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? 이상입니다 밥이나 먹겠습니다